자 미션 기획안 폴가이즈 폴가이즈 1시간 안에 3등 어 3등 뭐라 그러지 3등 턱걸이 하는 거 뭐라 그러지 3등 이상 3등 이상이야 3등 이상 3등 이상 커트라인 자 갑시다 자 미션 기획안 폴가이즈 1시간 안에 커트라인 3등 이내 들기 에 미션풍 뭐라 그러지 그거 그 펀딩 펀딩 미션풍 펀딩 어 몇 개입니까 어 목표 만개 갑시다 자 전자녀로 주세요 닉네임이랑 싹 다 적어놓을게 오케이 3천개 걸었다 와우 스위트 잠깐만 야 랄프야 쟤 좀 못 믿을 것 같은데 쟤 채팅 스타일도 좀 그렇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일단 슬치 300개는 확인 쟤 몇 개 샀어 그동안 10개일걸 쟤 쟤 채팅 매너 같은 걸로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 어 닉네임도 그렇고 3천개 안 받을게요 예 볼 필요도 없어 몇 갠데 슬치 300개 오케이 슬치 300개 실패시 라이딩 우천 관계없이 200키로 아 블랙은 아니지 아 오케이 500개 몇 개 에드벌로 한 개 쌌지 저런 새끼 믿으면 안 된다니까 네 안 하시나봐 자 지금 내용에 좀 이렇게 저 몰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널티 근데 너무 빡센데 200키로면은 200키로 적지 말고 시간을 적을 시간을 한 두어 시간 아니야 근데 상남자같이 상남자답게 해야지 200키로 가야지 알지마 어 근데 이게 만개가 뭐여야지 어 어 폴가이즈 모르세요? 네 네 차라리 라이딩 방송을 하는 것보다 뭐 뭐 그 저기 뭐야 그건 여러분들이 거세요 네 벌칙은 어 가장 많이 쏜 사람이 정하기 어 가장 어 많이 쏜 사람 많이 건 사람 많이 건 사람 아 한 시간에 한 시간 안에 진짜 3등 안에 들게 개빡살네 그래 공포게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일단 걸어줘 9500개 남았어 9500개 남았어 9500개 남았어 오케이 너의 맹금류 저기요 무.졋봉준 저거 하지마 하지마 무시해 아니 저번에 뭐 뭐로 보고 하셨는데 닉 닉 닉 자체가 지읗봉준이잖아 어 닉 자체가 아니야 사상이 딱 보이잖아 닉네임에서 삼촌개 비빔이 삼촌개 비빔이 삼촌개 아 이제 장난치는 거 같은데 삼촌개라 그러잖아 어 혹시 있을까요 선입금 한다고 몇개요 아 진짜로 오케이 비빔 삼촌개 자 지읗봉준님 혹시 계시면 네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그냥 끝없는 고통을 받게 실패하면 실패한대로 그냥 3등 그냥 아무것도 받지 말고 들어가는 거 어때 찡찡거리지 않을게 찡찡거리지 않을게 어 풍도 못 받고 벌칙반 하는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걸어줘야지 어 끝없는 고통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가장 깔끔하게 어 어 어 지읗봉준님 죄송해요 아 일단 사과드릴게요 어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예 밤만 밤만 먼저 거셨는데 어 밤만 먼저 거셨는데 지읗봉준님 제가 죄송합니다 닉네임 때문에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네 약간 그런 거 같아 닉네임 약간 두창골린 코드처럼 어 장난식으로 한 거였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진짜 미안해요 지읗봉준 어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걸 적어놔야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어 왼쪽 위에 뜨잖아요 어 자 혹시 계실까요 벌칙은 그냥 깔끔하게 풍선 또 못 받고 어 3등 안에 드갈때까지 무관지옥 무관지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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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아니아니 1등에 정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깔끔해 어 배그할때도 이런 미션 있지않아? 거의 노방전이잖아 어 어 어 음 음 음 자 현재 몇 개 걸렸어요? 4800개 4800개 480개 나 200개 어 5200개 박정모 5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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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날표야 5100개 5100개 그 저기 자막 걸지마 내가 그냥 그걸로 보여줄게 오케이 편의점 NPC 자 여기까지 1조 여기까지 1조 오케이 오케이 똥따니? 똥따니가 누구? 똥따니 누구지? 처음 보는데? 이제 한번 검색해 봐봐 똥따니? 똥따니 에드벌룬 11개 에드벌룬 11개? 에드벌룬 11개? 에바 같아 똥따니 안 받아 똥따니 안 받아 1시간 안에 성공해야 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치 1시간 넘어야 성공하면 별풍 줘야 되는 거야 1시간 안에 성공해야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시간 딱 그 타이머 걸어놓고 할 거야 네 그 안에 성공하면 별풍 받는 거고 네 그 안에 시간 넘기고 실패하면 그냥 3등 할 때까지 별풍도 안 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니까 어 자 타이머 켜놓고 할 거야 타이머 켜놓고 어 타이머 켜놓고 이거 근데 벌칙 괜찮아 손에 꼽아 그동안 폴가이즈를 수십 판 했지만 손에 꼽는다니까 3등 안에 들어간 적이 3등 안에 들어간 적이 3등 안에 들어간 적이 2번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1등은 단 한 번 하고 2등도 아 잠깐만 그 다음에 3등 한 번 하고 네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판도 몇 판 몇 판 안 돼 에드버른이 800개 있다고? 가늠은 한데 네 구라 같애 구라 같애 구라 같애 어 구라야 구라야 개구라야 쿠팡에서 물건 사면 가능하긴 해 자 더 있을까요 미션 여러분들 100개 있네요 어 진짜다 쟤 오케이 100개 샀으니까 내가 몇 개가 나와요 똥따아 미안해 죄송해요 똥따님 똥따이요 똥따이 몇 개였지? 500개 500개 500개였어? 네 근데 100개 쌌지 지금 선입건 받은건 빼자 어 400개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자 이제 몇 개 남았지? 열표야 예 이제 몇 개 남았지? 4천 4천 3백개 남았지 네 그렇죠 1주에도 500개가 빠져서 4천5백개인데 빼고 하면은 4천3백개 예 4천2백개죠 4천2백개 오케이 자 혹시 더 있을까요 여러분들 더 없을까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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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들아 빨리 와서 미션 좀 걸어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자식들아 존나 나약해졌네 요즘 일어나서 미션 좀 보라고 다들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나니 선입금 나니님은 몇 개? 몇 개도 하시는 거예요? 헤이 와 500을 넣어도 되겠네 오 위에 올리 아 거기다 0점고 위에다 보게점하네 와 트리닝 차차 점만은 뭐야? 그냥 쏟는 거야 아 그냥 쏟는 거야? 네 방지 바꿀게 나도 만개 미션 만개 미션 폴가이즈 1시간 안에 3등 들기 이 뒤졌다 나는 아 나나야? 닉네임이 나니가니 나나 오케이 자 좀 들어오십쇼 여러분들 좀 들어오십쇼 여러분들 4,400개 남았습니다 4,400개 남았습니다 4,200개 3,700개 3,700개 아니 2조 2조 4,400개 4,400개 남았지 네? 4,400개야 5,000개가 완성이 되잖아 1조 5,000개 2조 2조 5,000개인데 3,700개 남았죠 왜? 밑에 300, 400, 더 600 해보세요 얼마에요? 아니 선입금 들어온게 있잖아 아니 선입금 들어온게 있잖아 입금 들어오는걸 포함해서 남은거에요 몰라 나도 아니 몰라 3,700개요 3,700개 맞아? 오케이 3,700개 남았습니다 어 3,700개 남았습니다 3,700개 좀 들어오나 아 아 다들 진짜 너무 무료방송에 너무 적응돼갖고 진짜 그 누구도 들어올려고 하질 않네 10실반으로 100개씩이라도 걷고 그러면 될텐데 진짜 아무도 안들어오는게 너무 야속하네 누군가는 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진짜 너무하다 100개 봤죠 100개부터죠 100개 조물락낙지 몇개 썼어 처음 보는거 같은데 조물락낙지 전 낙지 많이쌌어요 아 진짜? 6800개만쌌어요 아 그동안? 존나많이 쌌네 조물락낙지 죄송해요 제가 몰람해서 미안합니다 예 많이쌌네 죄송해요 몰람해서 100개 누구였어? 아이디가 미복학 미복학 나 200개 오오 미복학님 유올 미복학님 감사합니다 200개 미복학님 200개 걸었어요 자 이제 3000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3000개 남았습니다 오케이 찐이 찐하트 2700개 남았습니다 찐하트 300개 찐하트 2700개 남았습니다 넌 수 최 500개 앞에 봐라 twenty Number y mor 이거 언제야 할지 몰라 3등 나 그동안 폴가이즈 수십 판을 했는데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라니까 3등 여지껏 두 번인가 세 번 해보고 1등 한 번 해보고 미리 자러 가도 되겠네 아니야 한 시간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자지마 어 저 천 개 거의 비해 나는 천 개로 싸 천 개니까 아까 오백 개 샀으니까 저기 천 개 적어요 그냥 위에 나나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니까 바보야 아까 오백 개 쐈자 나나가 그러니까 이제 오백 개인거지 그죠? 나나님 맞죠? 천 개 또 거는거 아니에요? 오백 개 쏜거에 그럼 저 사람은 천오백 개 쏘는건데? 그렇죠 나나님 그 정도 통이 크시다고요? 그거 빼고 천 개를 하시는 거예요? 천 개를 건다고 했잖아요 말을 예 와 1700개 남았습니다 1700개 남았습니다 네 1700개 남았습니다 와 나나님 너무 감사해요 존나 야무지게 오셨네 고맙습니다 나나님 그리고 형만 보면 커져 200개 형만 보면 커져 200개 이제 몇 개 남았니? 형만 보면 커져 5,000개 쌌네요 이상 아니 누군지 안되니까 형만 보면 커져는 본인이 물어봤어요 아 부검해볼 편은거죠 오케이 그 자체 괜찮아 소소하게 100개도 괜찮지 그 자체님 적으면 1400개 남습니다 자 펀딩 2조 들어오실 분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있을까요? 900개 남았습니다 900개 남았습니다 이거 안전자산일 수도 있어 내가 1시간 안에 3등을 할까 못할까 그거잖아 그거잖아 나 500개 오케이 썬님 썬님 저분 몇 개 쌌는지 한번 확인해볼래? 저분 몇 개 쌌는지 한번 확인해볼래? 시구 썬님 저분 많이 샀어요 저분 2800개 샀어요 아이 그럼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지 자 이제 400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만개가 이제 채워지고요 예 크으 미복학 100개 더 300개 쏜다고? 재훈이가 재훈 200개 이제 끝났어? 만개 딱 만개야? 미복학 100개 늘리셨나요? 어어 100개는 늘렸어 에저훈 200개 형 그치? 그렇지? 에저훈 200개 오케이 10,100개 자 목표 만 100개 에저여 저 에저야 여의야? 예 자 오 키도 키도가 500개를 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키도? 키도는 자주 와 부검 안해봐도 돼 키도 500개 자 이렇게 되면은 낙태훈 닉 좀 바꿔라 새끼야 사이다 100개 이런 몇개야 총 만 100개에서 만 300개 만 800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폴가이즈 오늘 좀 데이 미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폴가이즈를 했었습니다만 1시간 안에 커트라인 3등이네 들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미션풍을 펀딩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1시간짜리 타이머를 놓구요 3등 안에 들려고 저는 발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시 실패시 페널티 있습니다 별풍선 단 한개도 받지 않고 3등할 때까지 무료봉사하기 예 뭐 미션 없나요 뭐 눈힐끔거리면서 뭐 예 그러지 않고 예 풀텐션으로 3등할 때까지 무관지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1조 읊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용치킨님까지 이용치킨 자 11,000개 채팅창 위에 시간 띄울 수 있거든요 아 알아 제가 띄울게요 아 잠깐만 이거 몇 개야 됩니다 11,000개 아 자 목표는 11,000개 예 이렇게 해서 자 1조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5,000개 모인 자 1조 슬찌님 계시고요 너의 맹금류님 비빔님 다들 제가 호명하면 대답하세요 호명한 사람 다 대답하세요 자 1조 슬찌 너의 맹금류 비빔 자 무.조뽕준 박정무실장 편의점 mpc 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조고요 자 2조 언급해드릴게요 2조 2조는 편의점 mpc 똥따니 나나 쫄물락낙지 미복학 찐 츄 형만 보면 커져 그 자체 시구 선 쬐온 애저 훈 키도 500개 아 키도 낙태훈 사이다 이용치킨님까지 이렇게 1조와 2조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어딨어 랄표야 채팅창 위에 있어요 아 저거 그렇게 아 저거 좀 뭔가 긴박감 없는데 예 긴박감 없는데 아니면 그 아프리카 타이머도 있잖아요 어어 그래 아프리카 타이머 시키자 프리샷 타이머 쓰는데 프리샷 타이머 어떻게 하지 그 아프리카 타이머 시키자 그 아프리카 타이머 시키자 그냥 거기서 이거지 우클릭으로 테마를 좀 바꿔주십시오 너무 긴박감이 없습니다 타이머 설정 타이머 설정 아 인터넷 창으로 해야 돼? 졸라 귀찮네 타이머 타이머 스톱워치가 낫겠다 스톱워치는 1부터 올라가요 아 그래? 예 카운트 다운을 해야 돼 바꿔야지 올라가서 이걸로 타이머도 해야지 스톱워치 아니야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런 첨 맞을 소리 하지마 진짜 열받게 만들지마 어 진짜 선 넘는거지 왜 선을 넘어 넘기를 어 자 됐다 이게 긴박감이 있나요 이게? 긴박감이 있지 이게요? 어 이거 여기로 보내요 왼쪽으로 채팅 채팅 왼쪽 위로 보내고 네 왼쪽 위로 보내시고 12시만에 보내는게 네 12시만에 그리고 채팅창 조금 내려주세요 즉 등수 보이는 말이에요 채팅창이 딱 형 머리 위에 여기 있어요 미는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거 시작은 아 여기 이걸 누르면 되겠네 오케이 오늘 시간 없애버리잖아 시간 가셨어요 시간 아니야 1시간이야 1시간짜리야 그 시간 말고 채팅창 위의 시간 재밌겠다 재밌겠다 존나게 재밌겠다 저 그냥 700개로 다 털게요 똥따니 700개로 다 턴데 와 에드블룸 다 턴데 야곱단 에드블룸 다 턴다고 똥따니님이 진짜로요? 비싼처럼 모아온 걸 와 그럼 몇 개 적어야 돼? 300개 더? 네 300개 적으시면 돼요 700개? 네 똥따니 700개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묻다 묻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1개 예 이 시간에 알림 보내면 지랄하려나? 아니죠 일어날 시간인데 주말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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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미션 폴가이즈 3등 1시간 미션 다음날 다음날 이 시간까지 달려줄게 달려줄게 다음날 자 오케이 펜가이즈 감사합니다 저 폴가이즈 3 2 1 할 때 옆에 랄프가 타이머를 눌러주고 시작할 거예요 넌 이것만 딱 눌러주면 돼 여기다 봐서 가져가 봐 큐 잡히기 밑에 있잖아요 어 그것만 네가 눌러주면 돼 자 돌린다 돌리는 순간도 눌러야 돼요? 아냐 3 2 1 그리고 아 게임 출발하면은? 어 그리고 이것도 네가 옆에서 멈춰주고 해야 돼 왜냐면 너 옆에서 할 거 별로 없을 거야 네 여기 옆에 앉아 그냥 풀영상 만들고 있는데 아 그래? 네 올려야 돼 그거를 해야 돼 네가 저기서 관장해줄 수 없냐 지거를? 왜냐면 아니 그걸 하려면 내 말은 뭐냐면은 봐봐 큐 돌리는 시간 있잖아 그거를 하려면 채팅창 위에 있는 거 쓰면 돼요 그거 하려고 제가 쓴 건데 형이 김박함 없다면서요 어 큐 돌리는 시간은 저기 시간에 포함하면 안 되지 어 큐 돌리는 시간은 진짜 개요 그치 멈춰야지 그냥 시발 1시간 30분 해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1시간 20분으로 갈게 그러면 1시간 20분이 낫겠다 그렇게 하면 큐 돌리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그치? 그게 깔끔하다 맞아 BJ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것저것 더 귀찮으니까 어 오케이 자 자 갑니다 오 바로 차갑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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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해줄래! 나 진짜 할 거야! 나 정말 할 수 있어! 나 무슨 보행기 탄 아기다! 나 보행기 탔다! 가자 가자! 제발 야 톨에 타갖고 톨에 타! 너무 재미롭게 한번만에 하시면 안됩니다 오케 5분 줄일게 5분 줄일게 아 내가 할거야 제게 될게 일시정지 해놓고 알았지 15분 됐어 네 하아 하 side 흐흐흐흐ів ह 가자 화이팅! 화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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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니들 왜 이렇게 잘하냐 야 이거 너무 민족 대이동이잖아 임마 이 자식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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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와 42등에 들어갔어 쥐발 또래타 싹 라이프야 나이키 머리띠 좀 갖고 온나 맨 위에 있을꺼야 거기 그 저기 니가 그 방향제 넣어놓은대 아님 발라클라바 넣어놓은대서 갖고와 자 아웃코스로 인코스로 자연스럽게 인코스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인코스로 한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간 다음에 아웃코스로 좋았어 좋았어 자 흔들리지 않고 자 이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 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우 왜그래 여기 술사면 안돼 1등 뺏길 수 있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다시 1등 쟁취 내 앞에 가는 노각대가리 제껴주고 제껴주고 자 여기 열리 오케이지 왔어 타이밍을 아는 자가 타이밍을 아는 자가 이긴다 아아 저 자식이랑 여기서 헷갈리다 음 아아 좋아 좋아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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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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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유난히 잘하는 맵 이거야 점프가 없거든 거의 저격 없어서 무료 응 아니야 만약에 저격 있잖아 그럼 그 새끼들 다 잘 때까지 해야 돼 그 새끼들 다 잘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 좋은데 웃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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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괜찮다 어 뭐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미션인데 무슨 미션이야 이거 이게 무슨 미션이야 이게 뭐 하는 건데 무슨 버튼 누르는 거야 노란색 버튼 누르고 다니라고 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다 내 입이다 지금 아, 새끼 어 이거 어떻게 들어 뭔데 아니 뭔데 내가 9 아니었어 아 미션이 뭐였는지도 모르겠어 처음하는 미션이야 야 무슨 저딴 맵 있어 벌써 12호 날라갔습니다 12분 날라갔어 7분 7분 야 한판에 7분이면 기회가 몇 번 없어요 그니까 이제 한 30분 남으면 이제 뽕알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아이 잠깐만 아니야 자동으로 났어 서버 자동이 좋아 자동이 좋아 아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치 보는 맵은 내가 좀 할만한... 잠깐만요. 자세히 보면은 보이거든? 세번째, 두번째, 네번째, 2, 3, 4 아, 씨발... 자격 붙었다. 개자식... 자격 붙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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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두번째 라운드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아, 3등 진짜 개빡센데... 일단 마지막 라운드 가는 것도 빡세요. 그니까, 내 말이... 그중에서 3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나 이거 진짜 이맵 개 싫은데... 그중에서 만나요. 빠르게 1스치 누르고 다음 판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와, 얘네들 개 잘한다. 어, 먹었어? 어, 어... 어... 아, 씨발... 아니, 진짜 너무... 야, 이거 진짜 개 사람 짜증나게 하는 피발리는 맵이네. 형이 지금 눈앞에 떡을 쫓고 있잖아요. 가만히 기다리면 와요, 눈곳에. 아니, 왜 내 앞에는 하나도 안 나와? 빨리 나가세요. 0시만 남았어요. 아, 씨발 진짜... 아, 씨발 맘들아... 아잇! 아, 좀 먹자 씨발 놈아! 이 욕심쟁이 개자식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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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넣는게 빠른게 그랬네 야 이제 1시간 됐다 왜 안넘어가 자격 붙을 것 같아 서브 그냥 개인으로 정해 갖고 가야겠다 인기면 좀 더 잘해야겠다 저는 뇌 자격이 안 했다 내가 왜 안 했다 저는 뇌 자격이 안 했다 제 손이 안 했다 내가 뭐냐 얘가 안 했다 나는 뇌 자격이 안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O!! 아 개자식들 저저저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저저 정말 저러면 안되죠 야 좀 나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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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개 좀 벌어가자 자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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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점프 나쁘지 않아 스키점프 나쁘지 않아 할 수 있어 스키점프 가능성 있어 이맵 지금 들어간건 바보죠 아 씨발 좋았어 스무스 했어 뭔데 괜찮아 두개만 더 들어가면 돼 성공 인원이 너무 많은데요 스무번째 성공 스무번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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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야 열아홉번째 아 오케이 펑이오 펑이오 그치 애매하게 10등 15등 이런데서 떨어지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4등에서 떨어지면 그거 진짜 트라우마 되거든 그거 진짜 트라우마 돼 희망중 으흠 으흥 오우 오우 오 오 오 오 오 U 아! 으! 아 아 아 어 아 큰일날 뻔했다 어 어 와 후후 12등입니다 현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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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훈 가자 윤태훈 가자아 야 윤태훈 윤태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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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 씨 발 배구 하 일단 이기면 6등 이기면 6등 나이스 후우 아 안돼 안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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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3대 3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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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아 아 아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안전한게 없는데 왜 안잡혀 또 아 배고 개짜 개씨 안전한거 재밌게 뺏어 아무튼 이렇게 내가 레고